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보도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취소했던 판문점을 방문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자유조선 리더 에드리언 홍치는 LA 주민이기도 하다면서 LA타임즈가 긴 길이의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를 이용하다가 버렸다는 주장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벌받지 않으려고 당시 상황을 더욱 폭력적으로 과장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할 이민 개혁안에는 가족 초청 이민을 줄이고 영어 능력까지 갖춘 이민자를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낙하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의회에서 통과될 확률도 없습니다. 미주리주 상원도 엘라바마주처럼 거의 모든 낙태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을 했어도 모든 생명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낙태를 살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팻 로버슨 목사조차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99년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은 너무나 같고 연방대법원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고 말합니다. 결국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문화전쟁이 될 것이라는 예고를 하는 결과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 긴장이 강해졌어도 두 나라 지도자 모두 기꺼이 전쟁하길 원치 않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양보하라는 위협을 하기 위해 배치를, 군사 배치를 하지만 이란에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취향하는 모든 항공편과 화물편을 취소했습니다. 마드로 정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제 백악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오사카죠. 그때 이제 전후로 해서 날짜는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을 두 번째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아베 신조도 만나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도 만나고요. 그게 이제 며칠 전에 마이크폰 배우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가서 서로 조절을 했었던 문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조금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판문점을 방문하느냐 마느냐 지난번에 날씨관계로 방문을 취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판문점을 방문을 한다면 이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주 좋은 정치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 뭐 한 달 이상 남았죠. 6월 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뉴스가 북한이 계속 어렵다. 식량 사정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식량 사정에 대해서는 지금 WTO, UN 이런 데서 발표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발표를 또 정확하게 다 믿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현지 조사가 아니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지만 북한이 지금 식량 사정이 나쁘다는 그 자체는 사실인 거죠. 가뭄으로 추수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몇 번 테스트를 했고 그 단거리 미사일 테스트한 것이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요격하려는 것을 피해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러시아죄다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날마다 새로운 보도로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관련 보도를 하나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이 조금 딱 멈춰버리고 그 사이에 이제 또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한 것도 있고 미국이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또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이 아무리 우리 좀 쳐다봐줘 우리는 다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해도 지금 무게중심이 다른 데로 쏠리고 또 무게중심이 지금 하나 북한 이슈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2010년도에 북한에 5천 톤의 쌀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처음인데 좀 지원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번에 만나서 뭐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아이 뭐 그거 해줘봤자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도 또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보수에 따가운 말과 눈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고요. 지금 이런 모든 내용을 미국 언론도 보도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약 45% 정도는 인도적인 차원의 북한 식량 지원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 통일부의 경우는 지금 한국 보수에서 세계 식량기구나 유엔의 발표를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통일부에서는 그래도 그 자료들이 가장 공식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이 내용은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인들의 이념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생각, 심정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스토리 자체가 워낙에 영화스러워서요. 그래서 그런데 에드리안 홍 씨가 지금까지는요. 자유조선의 리더고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급습할 때도 역시 리더였던 에드리안 홍 씨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고 그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도 아파트먼트가 있다고 하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오늘 굉장히 긴 내용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금 한국의 특파원으로 가 있는 빅토리아 김과 또 바브라 드믹 씨가 오랜 동안 베이징과 도쿄, 서울 특파원도 했고 지금은 뉴욕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쓴 기사고 이것을 만약에 F4 용지로 프린트아웃 한다면 한 12페이지 정도는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맨 앞에 Wanted by US Marshall 해서 현상수배하는 것, 사진도 실려있고 나이, 몸무게, 운전면허증처럼 여러 가지 신상이 다 적혀있는데 새로운 내용도 이 기사에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35살이에요. 젊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도 살고 있고 다큐멘트를 보니까 북한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유명하게 일을 했었던가 하는 것부터 소개를 합니다. 의회 청문회에 아주 단골로 이럴 때 보통 그 픽스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미국말로 그렇게 나가서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인권 탄압을 받는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가서 강연도 하고 뭐 어피니언 이런 것들도 쓰고 심지어는 버라고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파티에도 초대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에드리안 홍 씨와 와이프가 버라고바마 대통령 미셸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에드리안 홍 씨 지금 도망간 겁니다. 지지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도 많이 했는데 미국이 그를 이용할 땐 이용하다가 던져버렸다 버려버렸다 말하자면 배신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드리안 홍 씨의 변호사는 스페인을 습격한 그 사건은 공격 폭행 공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스턴트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직원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스페인 정부가 범인을 송환해라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4월 18일에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연방 마샬이 급습했는데 에드리안 홍은 잡지 못했고요. 그때 이제 크리스토퍼 필립 안 씨만 체포가 됐죠. 38살 해병대 출신이었고 이라크 전쟁에 갔었고 그리고는 이분은 또 보석금 없이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스페인에 뭔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는 것도 있고 북한 측에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기를 원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 닷새 전에 있었던 그 습격이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없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에드리안 홍 씨 도망자인 에드리안 홍 씨가 지금 현상 수배한 것을 보더라도 무기가 있고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진을 보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표현이에요. 마치 대학원생 정도로 보이지 갱스터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는 에드리안 홍 씨가 처음에는 이제 북한의 인권 탈북자를 탈북시키도록 돕는 이런 일을 하다가 정권교체로 조금 더 대담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했고 실제로 미국의 국무부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미국 국무부에서 외교적으로 북한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탈북시키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이라든가요. 그런 것에 일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펼쳤다는 거고요. 그 정도의 주장을 펼칠 만큼의 국무부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김한솔 씨를 잘 보호하고 있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호를 해서 거기에 이제 이 에드리안 홍 씨 자유조선을 이끄는 지금 이 도망자 신분인 에드리안 홍 씨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럴 수가 있는가 마치 그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계속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미국이 이 정도로 개입했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싫어할까 봐 가능한 한 에드리안 홍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대사관 습격에는 미국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역시 미국의 국무부도 마찬가지의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 보여주려고 한다.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표현이에요.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의문점은 어떻게 에드리안 홍이 그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을 하고 나서 바로 미국에 도착해서 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만났다고 하잖아요. 뉴욕에 있는 곳에서도 만났고 FBI와 미팅을 해서 자료를 다 건네줄 수가 있겠는가. 또 그런 자료를 건네준 것을 보면은 또 미국의 이 사람은 멕시코 시민권자지만 미국 영주권자고요. 지금 체포돼서 구금돼 있는 또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고요. 미국 정부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가장 원하는 일을 해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했다. 체포하려고 하고 현상 수배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접근을 할 때는 2월 초에 본인이 매튜 차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요. 그리고는 토론토와 두바이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에 있는 회사요. 그 배런스톤 캐피털이라고 투자회사의 파트너인 그 비즈니스 카드를 가지고 북한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리고는 다시 그 사건이 있었던 날 가서 이제 또 전에 서로 접촉을 했었던 그 영사를 접촉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날 문을 열어준 사람은 가드너랍니다. 그래서 가드너가 에드리안 홍씨에게 저기 벤치에 앉아서 기다려라 했는데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 대신 에드리안 홍씨가 문을 열어서 자신의 8명의 또 다른 사람을 들어가게 했고 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에드리안 홍씨 자체가 미국에서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습격한 주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FBI에 이런 것을 다 줬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이지 거기에 가서 그렇게 폭력을 벌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북한 대사관에서는 우리 뭐 체포됐고 얼굴에 뭐가 비닐봉지가 씌워졌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은 일들은 이 에드리안 홍씨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를 더 과장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것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인데요. 그 가운데서 어떤 그 직원의 와이프와 8살짜리 아들이 이제 스스로 다른 룸에 숨어 있다가 이제 뭐 탈출하고 좀 다치고 경찰에 신고하고 해서 경찰이 왔는데도 에드리안 홍씨가 딱 그 북한 김일성 배지 달고 문 열어주면서 이 아내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5시 조금 지나서였는데 이 그 에드리안 홍과 그의 팀이 다 탈출했었을 때는 9시 정도까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가서 아무 일 없었다 하더라도 신고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 시간 동안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 사이에 이제 그 경제 영사라든가 영사 대사 대행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신문을 하고 특히 하노이 회담에 참여를 하는 스페인의 대사였던 김혁철에 관해서 물어보고 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 몇 시간 동안 몇 시간인지 아니면 나중에 탈출을 한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은 있었는데 왜 돌아갔던 경찰은 아무 일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고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과거에 에드리안 홍 씨와 일을 했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그가 이제 전투사 비슷한 그 모드로 바뀐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드리안 홍 씨는 그 멕시코의 그 아버님이 선교사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났고 공부 아주 잘한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다고 하고요. 아버지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태권도장을 운영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에드리안 홍도 이 태권도를 아주 잘하고 역시 그 기독교에 대한 그 신앙이 투철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와서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할 때 리벌티인 노스코리아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아직도 이 링크라는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이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에드리안 홍 씨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리벌티인 노스코리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 폴 킴이라고 PK 킴이라고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젊은 학생들이었으니까요. 예일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남한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 사람들도 그렇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숨지는데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가 해서 이제 에드리안 홍 씨 팀이 한국에 가서도 침묵으로 정장 아주 검은 옷 입고 시위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폴 킴 씨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링크를 만들 때 코리아타운의 카페와 또 이 예일대학교의 에드리안 홍의 그 기숙사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이상 이런 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006년부터 뭐 에드리안 홍이 중국에 가서 몇 명의 그 탈북자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탈북자 10대 애들 완전히 정말 어린아이들처럼 생겨서 못 먹었으니까 작잖아요. 그런 그 어린아이들을 마치 그 코리안 아메리칸인 것처럼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힙합 티네이저들처럼 티셔츠도 입히고 힙스터 그 바지 입히고 야구 모자 쓰고 그렇게 해서 탈출도 시키고 나중에도 또 하려고 하다가 뭐 실패했었던 적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 이 링크를 떠나면서 롱비치에 있는 그 조직이에요. 본사 자체는요. 그 헤드코러 자체는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에드리안 홍 씨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링크를 떠난 뒤에 에드리안 홍 씨는 더욱 그 탈북자를 돕는다. 이것보다 야심찬 이제는 북한의 북한 정권의 전복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012년부터 이 테드 그 테드 그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잖아요. 그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테드 엑스 컨퍼런스 아랍에서 열렸을 때 리비아에서 아랍의 그 봄이 그 리비아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때 거기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리비아에서 인권활동을 하는 사람도 이 에드리안 홍에게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를 주고받으면서 탈북자 정부 관계자 학자 아주 부자 보수주의자들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에드리안 홍이 그때부터 김정남 지금은 살해됐지만 김정남을 수반으로 세워서 북한 외부에서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이런 것까지 세웠었다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계속 본인의 뒤에 뭔가 큰 힘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드레이 랭코프 교수의 경우는 에드리안 홍이 그렇게 힌트를 줬지만 미국 정부가 내 뒤에 있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건이 끝난 뒤에 이제 친호일에 살고 계시네요. 크리스토퍼 안 씨 지금 체포돼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 그리고 또 다른 미국 시민인 29살에 샘 유 씨 샌디에고 지역에 살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 국적의 사람들이 많고 그 가운데는 이제 탈북자도 포함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에드리안 홍 씨잖아요. 그가 체포돼야지만 과연 이 스페인의 대사관 습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질 텐데 아직 그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 세계에서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외교관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습격한다는 것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그 에드리안 홍이 뭐 좌절했으면 그랬겠느냐 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이름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랭코프 교수 같은 경우는 외교관을 외교관 관절을 습격한다는 것은 테러리즘으로 불리고 있고 굉장히 잔혹하고 스튜피드하고 비윤리적이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온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에드리안 홍이 잡히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잡지 않는 것인가 이제 이런 뉘앙스까지 느낄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사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문화전쟁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앨라바마에서 미국에서 최고로 강한 낙태법안에 어제 주지사가 서명을 했고요. 이 주지사가 75세의 여성 주지사인데 지난번에 부지사를 하다가 2018년도 선거로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한 70년대 말부터 어떤 임명직에서 일을 했었는데 원래 태어나기를 알라바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아침이었네요. 미주리주에서도 먼저 상원에서 알라바마의 낙태 금지안과 거의 비슷한 그런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당해서 생긴 아이도 지우면 안 된다는 게 통과가 돼서 이제 하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주리주도 또 뭐 엘라바마 주만큼은 아니지만 그 보수성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 보수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낙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원에서도 당연히 또 공화당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지금 낙태를 금지해야지 된다는 것을 몰고 가고 있으니까요. 또 그 미주리주의 주지사도 공화당이고 마이크 펄슨이라는 그래서 결국은 미주리주도 통과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그 두 개 주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201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가 합법화된 게 1973년, 1974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지금 그 낙태를 그 제안하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가 그 심장박동이 그 태아의 심장박동이 느껴질 무렵 뭔가 의료상에서요. 그렇게 되는 경우 한 6주일 정도인데 6주일이면 뭐 산모에 따라서는 본인이 임신했는 줄 모르는 산모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최근에 핫빛 로우라고 해서 6주일이 돼서 심장박동이 감지가 되면 낙태가 안 된다 하는 주가 많았어요. 오하이오 통과된 겁니다. 켄터키, 미시시피, 조지아 이런 주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타나 알칸소 같은 경우도 제한적인 그런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것을 통과를 시켰고 지금 또 고려하는 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폴리다주는 그래도 좀 낫네요. 임신 20개월이 넘으면 안 되게 하고 뭐 루이지아나도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 메릴랜드주도 메릴랜드주는 실패했어요. 메릴랜드주는 조금 진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핫빛 이 법안이 실패를 했고 루이지아나나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거의 통과되거나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도 뭐 웨스트 볼지니아라든가 미주리, 테네시 이런 주들이 미네소타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엘라바마주나 지금 어디라고 했죠? 엘라바마와 다른 주 미주리주 아니었던가요? 엘라바마주만큼은 아니지만 미주리주는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제 상원은 통과가 됐고요. 이 엘라바마주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낙태를 금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거의 그 통과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연방법이 낙태가 합법화됐는데 이것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주 당연히 뭐 뉴욕주 최근에 법을 또 만들었어요. 이것은 아주 기본권이다. 낙태라는 것은 기본권이다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버지니아주도 마찬가지 뭐 캔사스주 같은 경우도 캔사스도 뭐 그다지 진보적이지는 않는데도 여성의 권한이다. 저는 꼭 낙태권이 여성의 권한이라는 것만은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모성애라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부성애라는 것도 있고 여성이 혼자 임신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성과 같이 임신을 하는 거니까 이 임신 낙태권이라는 것을 여성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체 자체는 여성의 신체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는 하지만 잉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권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성들도 아빠도 있고 보이프렌드도 있고 다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세계주 뉴욕이라든가 버지니아라든가 켄사스 같은 곳에서 여성의 권리다 하는 것을 더 보호를 하는 이런 주는 세 주밖에 안 되고 지금 낙태를 없애야지 된다. 낙태를 합법화하면 안 돼 하는 주가 몇 배 많은 거죠.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냐면 연방대법원에 가야지 되는 것이고 연방대법원에 가기를 원하면서 엘레바마나 미주리주에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명의 연방대법관을 새로 임명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행운을 가졌을 때 브렛 캐버나우라든가 아니면 닐 고서치라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낙태도 반대되고 동성애도 반대되고 결혼도 반대되고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연방대법원은 2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또 대법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에서 상원이나 하원에서 이 안건을 우리가 심의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다면 언제 해 그것도 통과되기 쉬운 때 해 아닌 때 해 뭐 등등 한다는 신용만 보여주기 위해 해 이런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사람이 소위원회로서는 소위원회의 의장이고 또 민주당의 하원의장이라든가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존 로버츠의 권한도 강한데 물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보수적인 대법원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를 살렸던 대법원장인 것처럼 너무 이 연방대법원이 한쪽으로 쏠린다.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쏠리고 있잖아.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교통정리를 해야지 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고 그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보여줬었던 사람이 존 로버츠이기 때문에 존 로버츠를 오히려 브랙헤버나우라든가 니일 고서치보다 더 지켜봐야지 되는 거고요. 지금 보수 대 진보 대법원장이 5대 4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존 로버츠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렇게 행사를 했잖아요. 투표를 진보 쪽으로 투표를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방대법원까지 갔을 때 낙태가 불법이다. 1973년도에 해놓은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뒤집을 수 있는 확률보다는 뒤집히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심지어는 낙태는 사례다라고 얘기를 해온 사람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유명한 그 펠 로버슨 목사잖아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그런데도 펠 로버슨조차도 이 서든 바프티스트 목사 전 목사조차도 또 텔레반젤리스트고요. 이 사람조차도 어제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 지금 엘라바마는 낙태를 만약에 실수를 했다 하면 그 의사를 99년 징역형이라는 것은 종신형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한 살 때부터 의사가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너무너무 극단적이고 그리고 특히 강간이나 근친상간도 허용하지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건 나가도 너무나 같다. Too far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익스트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제도 낙태가 물론 사례지 정말 사례인 것은 사실이지만 알라바마의 빌은 법은 연방대법원에 가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펠 로버슨조차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주에서 이런 보수성을 내세우면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 같은 보수성은 한인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목사들께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의 말과 요즘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어떠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교회가 완전히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아도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금주의, 보수적인 교회 신자와 목사와 교회 자체를 배려해서 내린 조치이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하고 공화당도 지지하고 하려는 그 같은 시각도 있기는 있는데 결국은 2020년도에 낙태 이런 것으로 대통령 선거가 문화전쟁이 아주 큰 이슈가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 낙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잖아요 이 동성결혼을 다시 불법화로 돌리는 것 이것 또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이제 그 그 와웨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는 화웨이라고 하지 않나요 중국의 그 통신장비 회사의 물건을 미국 회사들이 절대로 쓰지 못하도록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통신장비를 통해서 미국을 스파잉한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훔치는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건데 지금 이제 5G 시대잖아요 중국과 한국이 5G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중국의 애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와웨이 파웨이라는 회사가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 이런 것을 쓰지 못하도록 했지 특히 이렇게 와웨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다 타겟이 거기인 건 다 알고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회사들도 이 와웨이의 장비가 뭔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무역전쟁이 한창인 때에 이렇게 딱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뭐 기분이 좋지는 않고요 당연히 뭔가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이 와웨이 걸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하면 뭐든지 싸잖아요 미국 회사 거 쓰는 것보다 시골은 사실은 지역은 넓은데 사람은 적으니까 뭘 팔아도 박리담매가 안 되고 이문이 많이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와웨이 이렇게 싸니까 그걸 썼는데 지금 쓸 수 없도록 지금 당장 그렇게 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역 이런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80년대에 다 형성된 것이 그대로 온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80년대에 형성된 정책을 그대로 집행을 한다 해서 그 정책의 일관성 같은 것을 굉장히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철학과 경제정책, 정치에 있어서의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좀 다르게 구분을 할 필요는 있어요 기본적인 철학은 철학도 사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형이 되기도 하는데 기본 철학 자체도 그런데 이렇게 무역이나 관세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80년대가 언제예요 그때가 이제 석탄산업 그런 때니까 아직도 석탄석탄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80년도에 본인이 카사블랑카요 그 피아노 있잖아요 58개의 키가 건반이 있는 그 카사블랑카 영화에서 써줬던 그 험프리 모가토 험프리 모가토가 아니었죠 그때 등장하기 전이에요 잉글리드버그 많이 험, 험이트 포미 이렇게 하면서 했었던 그 피아노를 198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매해서 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졌어요 누구에게 졌나냐면 그때 그 일본 일본 무역회사를 대표하는 그 사람에게 진 거예요 그 당시에 80년대 하면 미국의 뉴욕 쪽 이런 쪽에 일본이 엄청 투자를 했었잖아요 딱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그때 분노를 해가지고 텔레비전 쇼에 나가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15%에서 20% 관세를 물려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난 뒤에도 이제 그때의 생각을 했었던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나가고 중국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관세라는 것의 개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가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뭔가를 해서 비즈니스맨으로 쭉 커왔으니까요 지고 나면은 내가 졌을 때는 반드시 상대 때문에 그런데 그 상대는 그 이불이다 악마다 그 악마에게는 뭔가를 물려야지만 돼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가 과거에 성립됐던 일본이 돈 잘 벌고 돈을 잘 버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매해서 졌잖아요 카사블랑카 피아노를 사지 못한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를 물려야지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제 중국에도 비슷하게 연결되는 그때의 형성된 관세에 대한 시각이 여전하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30년이 지나면서 석탄산업도 친환경으로 바뀌었고요 친환경 자체가 사업이 돼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이고 석탄사업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고 관세 자체는 미국이 또 주도를 해서 국제무역 서플라이 수요 공급 시스템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수입을 하고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을 저쪽에 수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관세를 점점 없애가는 자유무역을 하던 이런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를 확 들고 나왔는데 그게 옛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는 사위가 해놓은 안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다는데 한마디로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있는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인다 누구보다는요 가족 초청보다는 자녀와 배우자 초청보다는 그것은 줄이고 이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받아들인다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민주당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과거에는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오히려 영어하고 필요 없는 그저 손으로 딸기 따고 건축장에서 물건 벽돌 나르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던 시절에는 이런 것이 요구되지 않았고 또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이 미국을 또 많이 번영시킨 것도 있고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건축 일하고 딸기 따는 사람들이 가족이 옆에 있으면 걱정하지 않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또 그 나라에 돈도 안 보내고 하니까 이민 정책이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으로서도 아무리 그 이민자나 소수인종에게 관대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는 지금 드리머에 대해서 낙하에 대해서 오늘 발표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발표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있는 것으로는 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또 이민 숫자를 많이 줄인다던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게 볼 때는 민주당도 흔쾌히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공화당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또 대통령이 뭐를 발표한다고 해서 이게 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 안 가지고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의미라고 할까요 이란 중동에서 긴장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로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란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 하고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미국은 군대를 쫙 파견을 하고 존 볼튼, 마이크 폼페오, 북을 치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란과 미국이 아주 긴장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는 얼마 전에 부분적으로 항공기 취향이 안 하기는 했지만 화물선, 여객선, 선이 아니라 비행기요 전부 이제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안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국무부하고 교통부하고 함께해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될 경우 아직도 베네수엘라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약이라든가 음식을 보낼 수는 있는데 파나마 등을 통해서 가야지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콜라스 마드로 이 사람은 다 할 거 하는데 베네수엘라 국민만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